우리의 트레이저 우리의 트레이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되게 도도할 것 같다던가? 아니면 야무질 것 같다 얌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물속에 완전 들어갑시다 들어가 봐 물을 진짜 들어가요? 아니 이게 또 깜짝이야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너의 매력은 엉뚱함이라고 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 매력은 엉뚱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언니들보다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제일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귀여워해 주시고 예뻐해 주신다는 게 너무 좋고요 나쁜 점은 나쁘다기보다는요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막내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한다는 게 좀 불편해요 저희 소녀시대에서 막내로서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노래, 춤, 그리고 연기 등 많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서연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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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